갱년기 대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번째, 현기증과 두통, 어깨결림인데요. 생리 전후 두통이 심해지거나 약간의 어지러움과 현기증을 호소하고 평소 어깨결림이 없던 여성도 어깨가 뻐근하며 관절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번째, 정신적인 증상인데요. 우울과 불안, 조조, 신경질, 분노 등 감정기복이 심해집니다. 다섯번째, 수면장애인데요. 잠을 잘 못자거나 졸리는 증상이 이어지면서 피로감과 무력감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번째, 배뇨이상인데요.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지뢰탄력이 떨어지고 질벽이 얇아지면서 배뇨나 소변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